자 메르츠 신권의 이다솔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2주 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죠? 요즘은 장이 참 좋네요. 장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순환매도 좋고 거래도 좋고 거래 대금도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월 매주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연말까지 쭉 가면 좋죠. 그런데 이게 꽤 됐어요. 3월 19일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4월 19일, 5월 19일, 지금 6월 1일이니까 한 두 달 반 가까이는 장이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올랐다. 물론 그 중간에 조금 조금씩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랜만에 보는 장이죠. 이런 장이. 워낙 크게 빠져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장 분위기 좀 먼저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크게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는 1.75% 오른 2065.08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은 3%가 넘게 올랐습니다. 3.09% 올라서 735.7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외국인이 1,100억 정도 기관이 3,250억을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455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오랜만에 일어났는데 외국인이 545억을 샀고 기관이 206억을 샀고요. 개인은 606억을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지수를 모두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들이 저희가 장, 반 등 초, 중반 때만 해도 시장의 주도주를 역할을 하는 게 소위 언택 관련주와 바이오 시밀러 같은 초반에 강했던 주식들이 랠리 중반 1,900 정도까지는 계속 강세를 유지했었는데 1,900포인트에서 지금 지수가 2천 넘어오는 국면에서는 기존에 못 올랐던 소위 컨택이라고 불리는 IT 대형주라든가 이쪽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컨택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언택의 대장주인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시세를 유지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소위 컨택과 언택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객장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들이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 거의 8, 9%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곧버스 말고 반대. 네, 맞습니다. 임버스 말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 그거 두 배짜리인가요? 네, 두 배짜리입니다. 그런데 150을 추정하고 오늘은 코스닥 중에서도 대형주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폭이 더 컸는데 오늘 객장에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어지간한 종목을 발굴해서 시장을 이기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시장이 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섹터 플레이로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은 지금 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주도주를 선정해서 그 주도주의 비중을 많이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아닌 것 같은 섹터는 배제해서 포트폴리오 상으로 지수 상승 대비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자는 게 기본 전략인데 지금은 거의 전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에 편중돼 있으면 그 섹터가 많이 오른 날은 좋았다가 쉬는 날은? 쉬는 날은 또 지수는 한 1% 올라가는데 또 내 계좌는 좀 쉬었다가 그러다가 또 한 2, 3일 지나갔고 내 계좌가 또 한 하루 만에 지수의 2, 3일 상승폭을 메꾸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라서 지금 장에서 제일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계속 뭔가 바꿔 타는데 엇박자가 나면 좀 약간 마음이 초조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순환매 구간에서 계속 그 순환매 주도주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쫓아가면 계속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고 뭔가 계속 서운한 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저희도 많이 했던 얘기가 뭔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쪼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결론이 물건을 팔 수 없는 주체들과 외국인을 제외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은 370조 내외였고 그렇죠.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 물량 30몇 퍼센트 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위로 탄 어차피 쟁겨야 될 물량을 빼고 늘 한국 주식을 하는 플레이어 수급을 빼고 그런 거 빼고 나니까 300몇 시급밖에 안 남더라. 맞습니다. 거기에 신규 매수 개인 자금이 예를 들면 10조 들어왔다. 그리고 꽤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주주 물량, 외국인 물량, 늘 한국 주식을 하는 기관 물량을 제외하면 370조 정도의 실제 유동 비율 안에서 이번에 최소 40조 가까운 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 그 유동성의 지표들이 지난 2주 동안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장은 전형적인 어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수가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오늘 좀 특이한 것들은 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각보다 약한 중국 관련 발언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에 가세하니까 양지수가 1.5에서 3%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유동성 장하에서는 어떤 섹터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 주식 비중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뭔가 불안하고 이게 계속 깨질 것 같아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내가 믿음 있는 주식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의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시장이 꺾일 듯 꺾일 듯 꺾일 만한 자리에서 어쨌든 새로운 유동성들이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는 장이라서 당분간은 어떤 섹터의 강중보다는 시장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이 언제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인가 이 지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장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T가 일단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섹터로는 IT와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시총 1, 2일을 다투는 IT와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랑 하이트진로 같은 음식료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게 시세가 올라왔고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과감했는데요. 이 주식이 지난 봄에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기술 수출을 한 전력이 있고 또 슈퍼바테리아 관련 파이프라인이 언급되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주식 자체가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지금 시장이 뭔가 새롭고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같으면 상한가가 아니라 한 20% 오르면 맞아버렸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유동성의 힘으로 같은 재료가 나와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생겨버렸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 레고캠바이오의 어떤 재료들이 기술 수출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지난 두 달 동안 크게 변경됐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시장이 같은 재료에도 반응을 하냐 하지 않냐는 시장이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예를 들어서 유동성 약한 장이면 보통 패턴이 플러스 20% 위에서 놀다가 매물 엄청 받아버렸죠. 그런데 윗고리를 달면서 종가에는 플러스 15 내지는 10% 또 약할 때는 음봉 내면서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냥 종가를 상한가를 마감시켜버렸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개별 종목의 어떤 호재를 떠나서 어찌 됐건 시장이 상당히 이런 호재에 민감한 유동성들이 풀려있다는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고캠바이오 내일 사실한 말씀이 아니라 이다솔 차장이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레고캠바이오라는 개별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 전 같은 유동성의 힘이라면 그런 정도 재료면 한 15, 10 이 정도 오르고 장 중에 꺾여버릴 텐데 지금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비교적 괜찮은 재료가 나오면 상한가 부분까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강한 장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레고캠바이오의 무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어쨌든 먹히는 장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시총 4조대로 올라섰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23%로 오르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관련 치료제가 동물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그런데 그건 제약 몫인가 보죠? 사실은 셀트리온 그룹의 큰 구조는 셀트리온이 제조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 유통을 하고 제약은 다른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판매 중에서도 해외 유통을 많이 담당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시밀러의 국내 유통이랑 그다음에 제네릭이라고 하는 카피약을 메인으로 해서 사실 한국의 테바를 꿈꾼다고 하는 회사인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쨌든 전체적인 그룹의 호재로 움직일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삼총사 중에 제일 종목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으로 오르목발이죠.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대를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은 펀더멘탈하게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거에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가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의 전반적인 호재로 인식했을 경우에 과거 패턴을 보면 셀트리온 삼총사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적고 거래대금의 부담이 제일 적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종목스러운 성격으로 움직였던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패턴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호재가 있을 때 제일 개별 종목스럽게 움직이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띄던 종목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해서 이게 OLED 쪽 소재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이번 장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주식이 하나거든요. 이 주식도 오늘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최근 6개월 동안 벌어졌던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장 중반만 해도 저희가 시황을 정리해보면 그날 많이 오른 종목들의 되게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은 언택 관련 주가 많이 올랐다든가 내지는 2차 전지나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그 시세를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수급들을 체크해보면서 지금 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이쪽 섹터라고 예측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오늘 장의 특징은 거의 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 섹터, 물론 주도하는 섹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형주 중에 많이 오른 거를 쭉 불러들이면 시총 100위 안에 정도의 종목 기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9.8%, 하이트진로가 7.6%, 현대일렉트릭이 7% 올랐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죠. 맞습니다. 셀트리온도 6.5% 올랐고 이렇게만 보면 약간 음식료 위에 약간 시크리컬 컨택 같은데 컨택. 컨택도 보이고 그런데 또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6% 올랐고요. 네이버도 거의 5% 가까이 올랐고 쭉 오늘 많이 오른 종목부터 소팅해보면 조선도 나오고 음식료도 나오고 언택 종목도 나오고 바이오도 나오고 약간 중구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좋게 봐야 돼요?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다 올랐다고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물에 통상 보면 이렇게 대충 이게 좀 주제가 좀 뽀해지더라. 이것도 올르고 저렴도 올르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봐야 돼요. 통상 지점에서 촉이 좋은 분들이 그걸 잘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안 오른 섹터들이 올라갈 때 보통 장이 한 턴을 돌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지난주에 일부 좀 보였었거든요. 또 지난주에 좀 일부 안 오른 섹터들이 좀 올라가면서 일단은 이번 반등장이 한 타임 쉬고 가나 특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장이 출렁일 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거 전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소멸되면 소멸되면서 약간 좀 잘 가던 섹터들이 주춤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불과 지금 이틀 만에 다 새로운 유동성이 받아서 다시 코스닥 기준으로 신고가를 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장을 잘 예측을 안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장을 예측하고 어떤 포트를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장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제가 관찰하면서 대응을 하는 편인데 어찌됐건 이 전체 섹터가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지나고 보면 끝물에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유동성의 출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장의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패턴은 지금 들어오는 유동성이 끈기냐 안 끈이는 기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이 어떤 원더멘탈이나 어떤 섹터의 개별 호재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오는 어떤 개인의 외탁금이 줄지 않고 또 오늘 같은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한 2, 3일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냥 본인이 어떤 정하신 종목들의 상단을 가지고서 좀 대응하시면 조금 더 지났을 때 되게 섭섭한 국면들이 나 옛날에 저거 갖고 있었는데 내가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유동성의 기준으로 본인이 정한 상단.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들은 주식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불과 저희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한 6개월 전 작년 가을만 해도 나오면 모두가 앉으면 부동산이기도 했지 주식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럼요. 그게 불과 제 기억에는 반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던 시장의 환경은 일단 개인들의 유동성은 전혀 주식에 관심이 없었고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MSCI 리밸런싱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거의 2년 연속 주식을 팔고 있었고 국내 기관들은 약간 조금 난 좋은 얘기로 국내 주식의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자산 대비 언더 퍼포먼스 했으니까요. 돈도 빠지고 있고. 돈도 빠지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설정했던 어떤 밴드의 상단들은 사실 지금 유동성 환경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개인들이 최소 40조 이상 시장에 더 들어온 거는 현재까지 보여지는 팩트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봐섰던 1년 내내 주구장창 파는 이런 패턴들은 아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까지도 그랬었잖아요. 특히 2, 3, 4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4, 5월 달에도 외국인이 5천억 이상 파는 날은 지수가 빠졌는데 외국인이 한 천억 정도만 팔면 장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처럼 천억을 사버리니까 장이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냥 조금 팔면 오르고 외국인이 사면 많이 오르고 외국인이 많이 팔아도 개인들이 바치면서 많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들, 개인 자금들이 규모 있게 들어온 효과를 보는 거 거기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건 너무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환경의 상단에 좀 얽매이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유동성의 주체들은 보이거든요. 유동성의 주체들이 언제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할지 유동성이 언제 끊길지 이거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집행기관들의 수익률은 국내 주식 비중이 적을수록 아웃포폼했거든요. 아웃포폼이라는 거는 벤치마크인 코스피를 이기고 본인들이 연기금들도 연기금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 하면 같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공제회들 이런 데들이 쭉 연간 수익률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이러한 보험사나 기금들의 집행 수익률이 국내 주식 비중이 적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나 혹은 해외 쪽 주식이나 이쪽들이 많을수록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3년간 집행기관들의 자금 흐름은 계속 국내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플로우가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이 좀 높은 기관들이 상반월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을 것 같고 만약에 유동성의 환경이 이어진다고 하면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거의 제 기준에서는 최저 비중으로 와 있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오히려 여기서 조금 상향된다거나 최소 동결 정도만 돼도 기관 쪽도 자금 유출 상황이 더 나빠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오는 걸 걱정도 하고 저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꼭 승부의 세계로 해석하는 거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개인이 들어오면 꼭 지다. 개인이 들어오면 이거 거의 꼭 지고 이제 장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속 학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물론 외국인이 샀으니까 개인은 팔아야 되는 수급상의 수급의 세 주체니까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주식을 던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과감하게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것들도 그러니까 저나고는 저도 주식시장 언저리에 20몇 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들어서의 어떤 모습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실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이 샀다 팔았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돈판이라는 큰 자본의 판 안에서 돈의 움직임 이동이 일단 시작된 것들이 보이는데 그럼 이 돈의 움직임이 이루어진 흐름들이 어느 시점에서 둔화되고 언제 꺾일 거냐를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효율적인 접근법일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주식 사서 뛰어갑시다 이럴 수 있는 레벨은 사실 아니지만 내가 잘 산 종목을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좀 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놓치는 이런 아쉬움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변수는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공매도 규제가 조기에 풀릴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 조기에 왜 풀어요? 9월까지 확인한 걸로 약속을... 9월까지 확인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그런 걸 부지런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 요인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 감이고 초기인데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했을 때 그 화를 누가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9월로 지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지키죠. 그것까지는 지키죠. 그걸 조기에 지금 2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기존에 보고 있는 유동성 장에서 조금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의 흐름을 계속 관찰하시는 게 지금 장을 대응하시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공매도가 시장에 조절 기능도 있어서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순기능이고 뭐고 간에 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투자의 주체들 간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공매도 없는 세상 몇 개월이라는 게 참 좋네요. 고민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9월 달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다솔 차장이 시황을 듣다 보니까 분석을 들어버렸네요. 그렇네요. 뉴스 몇 개를 좀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일단 광고를 하나 듣고요. 본격적인 이다솔 차장과의 얘기 중에 또 오늘 큰 뉴스 중에 나온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는데 시황 시간에 해도 되고 분석 시간에 해도 되는데 분석 시간에 더 분석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과 패 uw버 Nicolas 감독 questo 이거 4%가 있어보니 뭐 대주這個 그 pitched 그 그 ever 어